지금은 아는 것이 힘이다. 시간입니다. 관절 통증, 숙취해소, 그리고 건강한 한방 다이어트까지. 이젠 선환약국이 여러분들의 건강과 함께하겠습니다. 대전일보업 월평타운 상가 1층 월평역 4번 출구. 문의 전화는 528-2848. 지금 포털에서 대전 선환약국을 검색해보세요. 2020년 3월 30일 월요일. 방송분입니다. 5시 안내사나 모레일 순서와 함께하십니다. 키워드를 보는 뉴스브리핑 팟캐스트 하는 것이 힘이다. 정진호 pd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정pd. 네. 안녕하십니까. 정진호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볼까요?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 메아리보단 선창으로 정해봤습니다. 어떤 얘기입니까? 지난주에 대전에서 무려 10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했는데 이들 중 27번째 여성 확진자가 식당이나 한증막 같은 대중이용시설을 2주 넘게 동안 돌아다녀서 많은 분들이 걱정이 많으셨죠. 이런 가운데 아나운스께서 오프닝에 말씀하셨지만 이 확진자의 10대 아들도 다음날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증상이 있는 상태에서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학원에 다녔던 걸로 확인돼서 더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 네. 다행히 이 학원을 통한 다른 추가 확진자는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조석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아무튼 이런 집단 감염의 우려에 대한 목소리는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학생 밀접 접촉자가 당초 알려진 것보다 좀 더 많은 40명까지로 파악됐었는데요. 그런데 현재까지는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는 합니다. 그리고 자가격리 상태로 모두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좀 그래도 걱정이 많이 되시죠. 이로 인해서 현재 해당 학원이 입주해 있는 건물에서 3층에서 9층까지 전면 폐쇄된 상태라고 하고요. 또 이 학원은 4월 5일까지는 임시 휴원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네. 학원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계속해서 휴원을 좀 권고하고 있지만 학원의 휴원율은 점점 낮아지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좀 이 여파가 있었는지요. 대전에서는 최근 자체적으로 휴원을 결정한 학원들이 조금은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한 10% 정도가 오히려 휴원을 하고 더 하고 있다고 하고요. 하지만 여전히 수업을 진행하는 학원도 상당수가 있어서 최근 대전시가 직접 점검에 나섰다고 합니다. 대전시에서는 공무원 530명 가량을 점검만으로 편성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학원들에 대한 예방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최소 다음 달 5일까지 휴원을 권고하고 있고 이에 동참하는 학원이나 교습소에 대해서는 각각 50만 원씩 지원을 하겠다 이런 입장도 밝혔다고 합니다. 하지만 수업을 강행하면서 예방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학원에 대해서는 집합금지명령도 내리고 또 이제 만약 확진자가 나오면 여기에서 벌금을 부과하는 것뿐 아니라 확진자 치료배 같은 그런 손해배상 청구도 할 계획이다 이런 입장도 해놨습니다. 네. 이런 교육당국의 강력한 입장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현장에서는 글쎄요. 이런 교육부의 권고사항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런 목소리도 많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대전시나 교육청이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건 대전시의 대책이고요. 이에 봐서 대전시 교육청은 좀 너무 소홀한 게 아니냐 소극적인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좀 많이 있습니다. 현재 대전시 교육청에서 코로나19 관련 대책 발표가 나오는 것을 보면요. 좀 거의 교육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는 수준에 좀 불가하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요. 실제로 충남교육청은 예비비 5억 7천만 원 정도를 투입해서 학원이나 교습소 그리고 이제 다른 평생교육시설들 모두의 한 곳당 15만 원씩의 방역소득을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전시 교육청은 학원 한 곳당 손소독제 4개를 지급한 것 말고는 특별한 지원을 하고 있지 않다 이런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요. 제가 방송에 들어오기 직전 어떤 한 학원을 운영하시는 분께 제보를 받았는데 이 학원장 이야기로는 손소독제 2개라고 하고요. 그리고 포스터 한 장 그리고 소독액 한 통이 교육청으로 더 받은 전부라고 합니다. 그런데 더욱 암울한 것은 대전시 교육청에서는 이것 말고는 학원이나 교습소에 방역소득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조차 없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열화상 카메라 구입도 도마 위에 올랐다고 하는데요. 대전시 교육청에서는 열화상 카메라를 각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구매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규정상 학생 수가 585명 이하의 학교에서는 열화상 카메라를 구입할 수 없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학교가 대전에만 무려 150여 곳이나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교도 대전지부에 따르면 이걸 교육청 차원에서 공동구매를 하면 구입 단가를 많이 낮출 수가 있어서 규모가 작은 학교까지도 열화상 카메라를 지어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산 정상에 올라가서 야호 하고 소리를 지르면 야호 하고 좀 메아리가 되돌아오지 않습니까 대전시 교육청의 대책이 나중에 되돌아오는 그런 메아리가 아니라 먼저 소리를 지르는 그런 선창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볼까요 네. 두 번째 키워드. 위아 대한민국으로 정해봤습니다.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확진자 수가 소강상태로 접어든 가운데 해외에서 유입되고 있는 그런 환자로부터의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 대전시에서는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시민을 일단 임시격리해서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해외에서 입국한 시민들이 대전역이나 서다전역에 도착을 하면 이곳에서 이들을 좀 임시격리시설로 직접 이동시킨 뒤에 양성이 나오면 병원으로 이송시키고 음성이 나오면 집으로 보내 자가격리를 시킬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6실 규모의 대전 동구 하소동에 있는 만인산 푸른학습원하고 57실 규모의 중구 침산동 청소년 수련원을 격리시설로 마련해 놓았다고 합니다. 4월 1일부터는 모든 국가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들의 안에서는 2주 동안 의무적으로 격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국적이나 출발지 상관없이 그게 시행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대전시의 이런 대처가 감염병 확산 예반에는 좀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해외에서 들어오는 시민들의 동선을 최소화해서 접촉자 수를 줄이겠다. 이런 차원의 대책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또 이런 얘기도 있죠. 확산을 막기 위해서 외국인들에 대한 입국을 제한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하나 언론에서 보면 전 세계에서 감염자가 몰려온다. 이런 타이틀과 함께 지난주부터 해외 감염자가 속출하고 있다. 그리고 가뜩이나 부족한 국민 세금을 이런 외국인들에게 쓰고 있다. 이들을 돌보느라 우리 의료진들이 다 쓰러지고 있다. 이런 보도가 많이 나오고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두 달여 동안 발생한 9600여 명이 확진자 중에서요. 외국인 누적 확진자 수는 다 합쳐서 31명에 불과하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전체 환자 수로 비교해 보면 0.003% 수준에 불과한 것입니다. 특히 3월 중순 이후 국내에 들어온 유럽인들 하루 평균 수는 100명 미만이고요. 지난 3월 18일에는 19명밖에 되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해외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사람들 중 대부분은 바로 우리나라 국민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즉 외국인들이 감염을 피해 한국으로 몰려드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방역에 실패하니까 세계에서 그나마 가장 안전한 고국으로 우리 국민들이 되돌아오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좀 더 타당할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그 성숙한 시민의식인 위아 아산 모두들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 이제 그 위아 아산을 넘어서 위아 대한민국을 좀 생각하면서 이 위기를 함께 잘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팟캐스트 하는 것이 힘이다. 정진호 피디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2020년 3월 31일 화요일 방송분입니다. 다섯 시간 대세남 화요일 순서 함께하십니다.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팟캐스트 하는 것이 힘이다. 정진호 피디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피디. 네. 안녕하십니까 정진호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볼까요? 오늘은 키워드가 한 가지입니다. 재난지원금 ABC로 정해봤습니다. 어떤 얘기입니까? 어제 정부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 대해 코로나19 대응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 이런 발표를 한 바가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과연 우리 집도 받을 수 있는 걸까 그리고 만약 받게 된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을 가진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정부나 지자체에서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서 다른 언론에서는 좀 다르지 않은 그런 또 다른 궁금증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본인이 이제 지급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부터 해서 지원을 받으면 어떤 형태로 지원받는지 다양한 지금 국민적 관심사이지 않나 싶은데요. 이게 좀 말들이 좀 어렵거든요. 전문용어들이라서. 네. 그런 것들이 있죠. 중위소득 150% 이건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우선 중위소득이라는 거는요. 우리나라 국민 모두의 소득을 한 사람씩 다 일일이 매긴 다음에 이거를 1위부터 꼴찌까지 한 줄로 쭉 세워서 가운데 있는 사람에 위치한 사람의 소득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균값하고는 좀 다른 거고요. 즉 중간값에서 150%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가구원 수에 따른 대략적인 중위소득 150% 기준을 보면 1인 가구는 263만 원 정도가 되고 2인 가구는 448만 원 정도. 3인 가구는 580만 원 정도. 그리고 4인 가구는 712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게 개인에게 지급하는 게 아니라 가구 수를 기준으로 해서 지급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가구원 수는 어떻게 정하죠? 네. 이게 좀 복잡해질 수 있는데요. 현행법상으로는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에 살면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숫자를 더한 것을 가구원 수 산정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아니면 장애인복지 관련 수급 가구를 정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발표된 정부나 지자체의 재난긴급지원대책에서 이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할지 아니면 새로운 기준을 마련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고 합니다. 네. 가구원 수를 정하는 기준이 확정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고요. 네. 그렇습니다. 기존 복지수급에 적용했던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좀 그대로 반영할 현재로서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럴 확률이 좀 높아 보이기는 한데요. 하지만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에 들어간 자녀가 있는데 학교가 다른 지역에 있어서 부득이하게 주소지를 따로 드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그 자녀는 경제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께 경제적으로 의존하면서 지내고 있고요. 이럴 경우 이 자녀를 가구원 수에 포함을 시켜야 할까요? 아니면 각각 독립각으로 봐야 될까요? 네. 글쎄요.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않았다면 독립각으로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상식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자녀가 미혼인 상태에서 또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는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거 뭐 수습깊게 푸는 것 같습니다. 정말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현재 복지 관련 수급 체계에서는 수급 대상자가 예를 들어서 비록 따로 살고 있기는 하지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가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아서 우리 가구원수에 포함시켜야 된다. 이런 거를 행정기관에 증명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행정기관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조사를 해서 사실 여부를 좀 확인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 임무를 가구원수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좀 결정한다고 합니다. 수급권자가 먼저 소명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군요. 그러니까 우리 가구원수가 몇 명이고. 그렇습니다. 좀 특수한 경우는 특히 수급권자가 먼저 소명을 해야 된다는 건데요. 현재의 복지수급 체계에서는 대상자 수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기관이 이를 조사하는 게 어느 정도 가능한 일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지금처럼 국민 70% 가까이를 대상으로 하는 긴급재난 지원에서 과연 정부는 행정기관이 가구원수를 책정할 때 이런 상황들을 일일이 확인해야 되는 그런 행정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이건 좀 의문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거 기준 나누는 것도 상당히 많은 행정력을 낭비할 수밖에 없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소득액 산정도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이걸 월소득평가액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소득인정액으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고 합니다. 말이 좀 복잡할 수 있는데요. 월소득평가액은 그냥 쉽게 생각해서 실제 버는 돈 그러니까 월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월급 말고도 주식이나 펀드 아니면 부동산 임대소득 같은 불로소득을 얻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 이 모든 소득을 다 합한 것을 소득인정액이라고 하는데요. 현행법상 복지 관련 수급관들을 산정할 때에는 월급액수가 아니라 불로소득까지 합친 그런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서울시에서 발표한 지원 대책을 보면요. 서울시는 소득인정액이 아닌 그냥 월소득평가액 그러니까 월급액수만 가지고 기준으로 삼는다 이런 발표도 한 바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난제가 있군요. 가건수 산정하는 문제 소득액 산정하는 문제 이 부분들이 지원에 있어서 얼마나 또 많은 장애물이 될지 이거는 지켜봐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자체의 지원도 있지 않습니까? 네. 대전시에서도 발표를 했었죠. 정부 지원과 지자체의 지원이 중복되는 경우는 없을까요? 네. 중복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물론 많이 있죠. 그래서 이게 좀 여러 얘기들이 있는데 정부에서는 각 지자체의 판단에 맡기겠다 이런 발표를 한 바 있었거든요. 대전시도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특별히 정해진 바가 없다고 하다가 어제 오후에 관련해서 허태정 시장이 발표가 있었습니다. 허 시장은 대전시에서 이미 발표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게 월 최대 70만 원 수준까지 지급한다는 그런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을 이번 정부안과 함께 병행 취재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는데요. 다시 말해서 대전시의 지원은 지원대로 받을 수 있고 또 정부의 지원은 정부 지원대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중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또 효율성에 대한 문제도 또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일부에서는 이게 이제 대전시가 과연 그 재정을 감당할 능력이 되느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어제 발표한 정부 지원안을 보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각각 8대의 비율로 이번 정부 지원에 재정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대전시의 재정 부담이 애초 지원한 걸 넘어서 한 600억 원가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허태동 시장은 세출을 좀 구조조정하고요. 그러니까 예산을 좀 아껴 쓰고 각종 기금을 적극 활용한다면 큰 어려움 없이 재원 마련이 가능할 것 같다 이런 입장을 내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과 시기에 대해서는 이번 주 안에 발표를 할 예정이다 이런 이야기도 했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구원수 산정 기준이나 소득액 산정 기준이 아직은 모호한 구석이 많은데요. 그런데 이게 워낙 초유의 사태이다 만큼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입장에서도 대책을 마련하는데 현실적으로 여러 어려움이 뒤따를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발빠른 대응으로 시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시키는 게 중요할 문제이긴 할 텐데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곧 세부 대책을 마련해서 발표한다고 하니까 조금만 더 차분하게 지켜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뉴스 브리핑 지금까지 팟캐스트 하는 것이 이희입니다. 정진호 pd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2020년 4월 1일 수요일 방송분입니다. 4월 1일 수요일입니다. 화요일로 말씀드렸는데요. 정정하겠습니다. 수요일 5시인데 새남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아는 것이 이희입니다. 정진호 pd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정진호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지금은 항아리 구멍을 메울 때로 정해봤습니다. 어떤 얘기입니까. 계약이 또 연기가 됐죠. 교육부는 어제 유치원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초중고등학교하고 특수학교의 계약을 순차적으로 연기하고 또 이제 사상 처음으로 온라인 계약을 실시하겠다는 발표를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입시를 준비해야 될 고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3학년이 당초보다 사흘 늦춰진 4월 9일에 온라인 계약을 먼저 하고 그 뒤를 이어서 고등학교 1, 2학년과 중학교 1, 2학년 그리고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들이 이제 4월 16일에 온라인 계약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저학년인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은요. 오는 4월 20일에 온라인으로 계약을 할 예정이라고 하고 법정 수업일 수가 없는 유치원은 일정 기준이 충족될 때까지는 휴원을 연장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수능 일정도 연기됐죠. 네. 그렇습니다. 수능도 2주가 연기돼서요. 오는 12월 3일에 치러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수시 전형을 위한 학생부 작성 마감일도 9월 16일로 변경됐다고 합니다. 그 사상 처음이잖아요. 온라인 계약이라는 것이. 네. 그렇습니다. 네. 여기저기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선 그 온라인으로 원격 수업을 하는 그 플랫폼이 이제 과연 좀 안정적으로 돌아갈 것이냐에 대한 우려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 컴퓨터나 인터넷 사정이 여의치 않은 학생들에 대한 지원책도 좀 분명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 예를 들어서 아무리 이제 컴퓨터하고 인터넷이 각 가정에 있다고 해도요. 그 컴퓨터 사양에 따라서 그 데이터 처리 속도가 달라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해결을 돼야 될 문제들이 아직도 좀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네. 교육당국에서는 뭐 나름대로 대책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충남도 교육청에서는요. 그 스마트패드 5600대 정도를 확보해서 필요한 모든 학생들에게 빌려주기도 하고요. 또 이제 데이터 사용료도 5월 30일까지는 무료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전시 교육청에서도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교사 129명으로 구성된 원격 수업 강의 지원단을 운영해서 수업량 콘텐츠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물론 시행착오도 있겠죠. 하지만 워낙 이제 사상 초유의 사태이기 때문에 그런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지 지혜를 좀 모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정말 모두가 좀 힘든 상황인데요. 그런데 일부 지역 언론에서는 이게 문제다 이런 지적만 할 뿐 그 일을 좀 어떻게 극복해 나갈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서 좀 오히려 불안과 혼란만 조장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 온라인 계약과 관련해서 오늘자 우리 지역의 주요 언론 헤드라인을 보면요. 온라인 계약 물품도 못 갖췄는데 그 원격 수업 대혼란 불보듯 이라든지 아니면 4번 계약 연기 끝에 온라인 계약 초중고 학생 540만 명 원격 수업 어쩌나 이런 좀 자극적인 제목을 단 기사들이 많았었습니다. 물론 그 혼란이 우려되고 또 불편함이 많이 생긴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언론이 이런 점을 좀 부각시키면서 불안감을 조장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이런 불편이 예상되니까 이럴 땐 이런 방식으로 좀 해결해보자라고 하는 게 옳은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그냥 계약을 강행했어야 한다는 이야기인 건지 아니면 계약을 더 연기했어야 한다는 이야기인 건지 그것도 아니면 이런 사태를 미리 좀 예측해서 각 가정의 컴퓨터나 인터넷 상황까지 좀 사전에 준비를 시켰어야 되냐는 건지 이제 그 논점을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항아리에 구멍이 뚫려서 물이 셀 때에는요. 누가 그 구멍을 냈느냐를 따지기에 앞서서 일단 좀 힘을 합쳐서 그 구멍을 메우는 일을 먼저 같이 한 뒤에 나중에 문제 개결된 다음에 책임 소재를 밝히는 게 좀 일의 순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상 초유의 사태를 겪고 있는 만큼 시민들을 위해 우리 언론이 좀 보다 건전한 기능을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볼까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요. 후보자 검증 대전 동구 편입니다. 네. 말씀하시죠. 네. 드디어 이제 4월 15일 4.15 총선에 도전할 모든 후보자들이 결정이 됐는데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대전의 각 선거구별로 누가 출마를 했고 또 이들이 신고한 재산과 납세 현황, 병역, 전가사항 그리고 대표 공약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대전 동구 선거구인데요. 이곳에서는 총 3명의 후보가 확정이 됐습니다. 먼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소속 장철민 후보입니다. 장 후보는 총 3건의 부동산 재산을 신고했는데요. 세종시에 있는 85제곱미터가량 그러니까 26평 정도 되는 부동산 2억 6,500만 원 정도를 신고했고요. 그리고 동구에 있는 부동산 2억 3천만 원 상당의 임차권 그리고 역시 대전 동구에 있는 1억 원 상당의 부동산 임차권을 신고했습니다. 그래서 장 후보가 신고한 부동산 재산 총액은요. 약 5억 5백만 원가량이 됩니다. 그리고 예금과 보험으로 9,700만 원 정도를 신고했고요. 그래서 3억 1,900만 원가량의 채무도 신고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장 후보가 배우자와 자녀를 포함해서 신고한 총 재산은 부채를 포함해서 약 3억 9백만 원가량이 됩니다. 선관위에 공식적으로 신고된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선관위에 공식 신고된 내용입니다. 세금 관련해서는 특이사항이 있습니까? 네. 세금 체납 사실은 없었고요. 그리고 육군 병장으로 장 후보는 만기 전역을 했고 전과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표 공약으로는요. 대전의료원 건립하고 철도 자원을 활용한 원도심 활성화 이런 것을 장철민 후보는 내걸었습니다. 네. 다른 후보도 좀 살펴볼까요? 네. 이장우 의원입니다. 현역이죠. 기호 2번을 배정받았는데요. 그 이장우 의원은 부동산으로 충남 청양군 일대의 임야와 대지 그리고 전답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요. 주택으로는 1억 7천6백만 원 상당의 대전 동구 소재의 아파트 한 채 그리고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서울 마포구 소재의 6억 7천2백만 원 상당의 아파트 한 채 이렇게 해서 총 2채의 주택을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대전 동구에 있는 사무실에 대한 전세권 1억 원하고 배우자 명의로 된 대전 동구 소재의 상가 11억 5천만 원도 신고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장우 의원이 신고한 부동산 재산은 총 20억 8백만 원가량이 되는데요. 그 밖의 이 의원은 예금과 보험 재산으로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자녀 명의로 총 2억 2천180만 원가량을 신고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의원의 총 재산 신고액은 부채를 포함해서 약 13억 4천5백만 원가량이 됩니다. 네. 다른 사안들도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병역도 보면요. 이 의원은 육금 병장으로 만기 전환을 했고요. 세금 체납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전과가 두 건 확인됐는데요. 이 의원은 지난 1994년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었고 지난 2011년에는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그걸 또 행사한 혐의로 벌금 150만 원형을 받기도 했습니다. 대표 공약으로는 혁신도시와 공기업 유치 그리고 대전역 세권 개발을 주요 공약으로 내버렸습니다. 네. 공약이 좀 비슷비슷하네요. 네. 지역이 아무래도 넓지 않다 보니까 지역 현안대로 나오는 공약이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후보입니다. 기호 7번을 배정받은 국가혁명 배당금당 소속의 송인경 후보인데요. 송 후보는 부동산으로 1억 3천만 원 상당의 대전 서구 흑석동 일대 즉 전답이 본인 명의로 있다 이렇게 신고를 했고 대전 서구에 있는 1억 6,150만 원 상당의 주택 한 채도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예금과 보험 재산을 1억 원가량 신고했는데요. 이렇게 해서 송 후보가 신고한 총 재산은 부채를 포함해서 약 1억 150만 원 정도가 됐습니다. 병역사항도 보면 송 후보는 육군 하사로 복무를 마쳤고요. 세금 체납한 사실하고 전과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대표 공약으로는 송 후보는 만 18세부터 월 150만 원씩 배당금을 지급하고 5억 원 이하의 가계부채를 탕감해 준다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혁명 배당금당의 이른바 3.3 공약을 대표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물론 재산이나 전과 병역 그리고 납세 실적이 모든 걸 말해줄 수 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국민을 대리해서 법도 만들고 또 행정부를 견제 감시해야 될 막중한 일을 하게 되는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유권자들로서는 이런 부분도 좀 꼼꼼하게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내일 이 시간에는 대전 중구선거구에 출마하는 각 후보들의 관련 사항을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키워드로 보는 뉴스브리핑 팟캐스트 하는 것이 희입니다. 정진호 pd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2020년 4월 2일 목요일 방송분입니다. 5시에는 대선한 목요일 순서와 함께하십니다. 키워드로 보는 뉴스브리핑 팟캐스트 하는 것이 희입니다. 정진호 pd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정 pd. 네. 안녕하십니까 정진호입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 후보자 검증 대전 중구편입니다. 21대 총선 후보자 검증 저희가 선거구마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중구는 동구와 마찬가지로 총 3명의 후보가 출마를 확정지었습니다. 먼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소속 황우나 후보인데요. 황 후보는 총 한 건의 부동산 재산을 신고했는데 서울 강동구에 있는 5억 7500만 원 상당의 85제곱미터가량 그러니까 약 26평가량의 아파트 한 채를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예금과 보험 관련 금융재산으로는요. 본인과 배우자 자녀를 모두 합산해 총 4억 7800만 원가량을 신고했고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약 3000만 원가량의 주식도 재산으로 신고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황 후보는 총 10억 850만 원가량의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네. 병역 관련 사항도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황 후보는요. 육군 병장으로 만기 전역을 했고 또 최근 5년간 세금 체납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과도 역시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선거에 출마하면서 황 후보는 검찰과 경찰 개혁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락 프로젝트 그리고 문화적 도시 재생을 위한 중구 세숨 프로젝트 이런 것들을 대표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네. 이은권 미래통합당 후보도 좀 살펴볼까요? 네. 이은권 의원은요. 기호 2번을 배정받았는데요. 이 의원은 충남 공주에 있는 논하고 대전 서구에 있는 1억 5600만 원 상당의 아파트 한 채 그리고 대전 중구에 있는 2억 1000만 원 상당의 아파트 한 채 그러니까 총 2채의 주택을 신고했고요. 그리고 대전 중구에 있는 사무실 임차 보증금하고 서울 성동구에 있는 차남 명의로 되어 있는 건물 임차 보증금 또 부동산 재산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의원이 신고한 부동산 재산은 총 4억 3200만 원이었습니다. 금융 재산도 보면요.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두 아들 명의로 된 예금과 보험 재산으로 4억 5천만 원가량을 신고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의원이 신고한 총 재산은 약 8억 8200만 원가량이 됩니다. 네. 또 다른 사항들은 어떻습니까? 네. 병역도 보면요. 이 의원하고 두 아들은 모두 육군병장으로 만기 전역을 했고 세금 체납과 전과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이은권 의원은 혁신도시와 공기업을 유치하겠다. 그리고 보문산 체류형 여행단지를 조성하겠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하겠다. 이런 것들을 대표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네. 마지막 후보는요? 네. 기호 7번 배정받은 국가혁명배당금당 소속 홍세영 후보입니다. 홍 후보는 직업이 한의사라고 하는데요. 대전 유성구에는 6억 원 상당의 아파트 한 채와 충남 공주에 있는 3억 원 상당의 주택 한 채 그리고 대전 유성에 있는 3억 원 상당의 상가 하나하고 장남 명의로 되어 있는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건물 임차 보증금을 부동산으로 신고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재산은 총 12억 1천만 원이고요. 그리고 본인과 두 아들 명의로 총 2억 5백만 원가량의 예금보험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채를 합쳐서 총 8억 6천 5백만 원가량의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대표 공약으로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이른바 3.3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중구에 출마한 후보들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내일 이 시간에는 대덕구 선거구에 출마한 각 후보들의 관련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죠. 네. 두 번째 키워드 울며 겨자먹기라고 정해봤습니다. 네.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21대 총선이 공식 선거운동이 오늘 시작됐는데요. 아마 출근하시면서 각 교차로마다 선거운동을 하는 선거운동원들 보셨을 겁니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만큼 각 후보 진영에서는 선거운동원을 동원해서 본격적으로 유세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네. 범위가 좀 넓어졌는데요. 허용대는. 오늘부터는 그 후보자와 그 후보자의 가족 중 한 명 그리고 선거사무장하고 선거사무원이 어깨띠나 소품을 부착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명함을 이용한 홍보하고 그다음에 선거운동용 현수막 게시도 가능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정된 사람의 안에서 유세 차량을 이용해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 연설이나 대담도 할 수 있고 유권자들도 구두나 우편 그리고 sns 같은 걸로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현수막도 자유롭게 게시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현수막이 보행자나 운전자의 안전에 큰 위험을 초래한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은 이건 말고요. 좀 다른 부분의 현수막.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배너인데요. 이 배너의 다른 또 다른 배너에 대해서 한번 지적을 해보겠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돌입하면서 허용되는 또 다른 선거운동 방식이 또 하나 있는데 바로 이제 언론을 통한 후보자들의 홍보가 허용된다는 것입니다. 지역구에 출마하는 각 정당의 후보들은요. 오늘부터 언론사 홈페이지에도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게시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지상파 방송국을 제외한 대전 지역에 있는 주요 언론사들의 홈페이지에 좀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들어가 보니까 정말 많은 후보자들의 배너가 각 언론사 홈페이지마다 이른바 도배되다시피 했었습니다. 너무 많아서 오히려 눈에 잘 안 띄는 그런 상황도 지금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도 있는 것 같아요. 눈에 안 띄는 차원을 넘어서요. 이게 좀 어지럽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우선 대전일보를 보면요. 메인페이지 오른쪽에 19개의 배너가 세로로 쭉 나열되어 있었고요. 중도협 역시 메인페이지 오른쪽에 무려 28개의 배너 광고가 세로로 쭉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충청투데이는 메인페이지 두 번째하고 네 번째 단에 움직이는 형태로 총 29개의 배너 광고를 게시했습니다. 인터넷 매체들도 예외는 아니었는데요. 굿모닝 충청은 메인페이지 여기저기에 총 23개의 배너 광고를 내걸었고 디트뉴스24도 메인페이지 곳곳에 20개의 배너 광고를 게시했습니다. 그리고 지면을 발행하는 금강일보도 15개의 후보자 배너 광고를 게시했습니다. 이게 후보자들은 뭐 어떻게 해서든지 유권자들에게 본인을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광고에 여러 가지 심혈을 또 기울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 그런 측면을 이해해도 너무 좀 혼란스럽다 이런 얘기인가요 저는 좀 다른 생각도 해봤는데요. 과연 후보자들이 이거 얼만큼 홍보가 될까 이거 냉정하게 생각했을 때 그런 것보다는 좀 부담을 느끼면서도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언론도 물론 이제 하나의 기업이니까 수익을 광고 수익을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좀 너무 지나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선거기간 언론이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좀 그런 비판을 더 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한 후보자 캠프 관계자는요. 선거기간의 언론사 관계자들이 이제 후보 캠프로 이제 연락을 해서 광고할 것이 좀 은근히 종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좀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광고를 내고 있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래 가지고서야 이제 우리 언론이 후보자들에 어디 좀 제대로 된 검증이나 비판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좀 의문이 들기도 하는데요. 아무리 광고가 좀 중요하다 할지라도 우리 언론이 좀 지킬 거는 지켜가면서 회사를 좀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팟캐스트 하는 것이 힘이다. 정진호 pd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2020년 4월 3일 금요일 방송분입니다. 네. 5시인데 사람 오늘 금요일 4.15 총선 특별기획 잠시 후에 방송이 됩니다. 4.15 총선을 앞두고 대전, 세종, 충남 지역의 격전지를 중심으로 선거구별 후보와 또 지역 현안을 짚어보는 시간이지요. 오늘은 4.15 총선 특별기획 대전 유성갑 여야 후보를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 또 미래통합당 장동혁 후보와 함께 얘기를 나누겠고요. 좋은 의견 있으시면 문자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문자 샵 2309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샵 2309번이고요. 페이스북, 카카오톡 채널 5시인데 사람에서도 참여 가능합니다. 의견을 남겨주시면 커피와 베이커리 모바일 상품권 세 분을 선정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팟캐스트 하는 것이 힘이다. 정진호 pd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 pd. 네 안녕하십니까 정진호입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볼까요. 첫 번째 키워드 후보자 검증 대전 대덕구 편입니다. 이곳에서는 총 5명의 후보가 출마를 확정 지었는데요. 먼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영순 후보입니다. 박 후보는 대전 대덕구에 있는 대지와 충남 옥천군에 있는 밭 그리고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대전 대덕구 소재의 주택 한 채와 서울 관악구에 있는 자녀명의 주택 전세보증금을 모두 합쳐 부동산 재산으로 약 2억 원가량을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예금과 보험 관련 금융 재산으로는요. 본인과 배우자 부친 그리고 자녀 명의를 모두 합쳐서 1억 2천 5백만 원가량의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박 후보는 총 2억 9천 4백만 원가량의 재산을 보호하고 있다 이렇게 신고를 했습니다. 네. 병역 등 다른 사항들도 좀 정리를 해 주실까요 네. 박 후보는요. 육군 하사로 만기 전역을 했고요. 장남도 공군 병장으로 만기 전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차남은 현역 입영 대상으로 입대를 앞두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최근 5년간 세금 체납이 없습니다. 하지만 전과는 두 건이 확인되었는데요. 하나는 지난 1990년에 현존 건조물 방아 미수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그리고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2년형의 실형을 살았었고요. 2001년도에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 원형을 선고받게 됐습니다. 박 후보가 내건 주요 공약으로는 연축동과 신대동 일대를 혁신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거하고 광역교통인프라 구축 그리고 도심관통 철도의 지하화와 주거환경 개선 이런 것들을 꼽았습니다. 네. 정윤기 의원도 정의를 해 주시죠. 네. 정윤기 의원 기호 2번 배정 받았는데요. 정의원은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4억 2,700만 원 상당의 경남 하동군에 있는 논과 밭 대지 임야 이런 것들을 신고를 했고요. 그리고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경기도 고양시와 대전 대덕구에는 아파트를 각각 한 채씩 총 두 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대덕구에 있는 사무실 임차보증금하고 서울 마포구에는 건물의 전세보증금을 부동산 재산으로 신고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의원이 신고한 부동산 재산은 약 8억 9천만 원가량이 됩니다. 금융재산들 보면요.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된 예금하고 보험재산을 합심에는 총 22억 5,300만 원가량을 신고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의원이 신고한 총 재산은 약 29억 5,100만 원가량이 됩니다. 네. 다른 사항들도 좀 정리를 해 주실까요? 네. 병역도 보면요. 육군 병장으로 만기전하겠고 세금 체납과 전과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정의원이 내건 주요 공약은 혁신도시로 지정받아서 연축동에 공기업을 유치하겠다 이런 것하고 충청권 광역철도 2단계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런 것인데요. 그런데 발표된 공약에서 좀 특이한 점은 자신의 지역구에 있는 모든 동마다 각 동마다 맞춤식 공약을 제시했다는 점입니다. 네. 이 밖의 후보들도 좀 연결해 주시죠. 네. 여기에는 또 무소속 후보 2명과 국가혁명배당금당 소속 후보 1명도 출마를 했는데요. 기호 7번을 배정받은 치과에서 출신의 국가혁명배당금당 소속 강희찬 후보는요. 총 22억 7,800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고 기호 8번을 배정받은 전 cbs 노컷뉴스 정치부장 출신인 무소속 김근식 후보는 1억 6,500만 원가량을 그리고 이제 건설업을 하는 기호 9번 무소속 김낙천 후보는 2억 5,400만 원가량의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이 세 후보는 모두 군복무를 마쳤고요. 세금 체납과 전과는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대전 대덕구에 출마한 후보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는 대전 서구 갑선거구에 출마하는 후보들의 관련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죠. 네. 두 번째 키워드 묵살입니다. 네.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한 학교 내부 구성원의 용기 있는 공익신고를 통해서 학교 내 비위 사실이 밝혀져 있는 논란이 있었던 대전제일고등학교 사건 저희도 몇 차례 소개를 해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대전시 교육청은 대전제일고에서 지난 2013년 2014년입니다. 3개월에 걸쳐 벌어졌던 행정실장 주도의 공금 횡령 비자금 조성 회계 비리를 적발했던 바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전시 교육청 감사관실에서는 이 학교 행정실장과 7급 사무직원 그리고 실무원을 대상으로 중징계 처분을 내려라 이렇게 학교 법인 측에 요구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이 사건은 법원에서도 유죄 취재 판결이 내려진 거네요? 네. 법원에서도 유죄 판결이 나왔는데요. 지난해 9월 대전지방법원은 약식 판결을 통해서 행정실장에게는 벌금 500만 원형 7급 사무직원에게는 벌금 300만 원형 그리고 실무원에게는 기소유의 처분을 내린 바가 있었습니다. 이런 법원의 판단에 근거해서 대전시 교육청은 이 학교의 재단 측의 행정실장하고 7급 사무원에 대해서는 당초 요구한 대로 파면을 의결해라 이렇게 재차 요구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학교 법인은요. 올해 초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행정실장에게는 정직 1개월 7급 사무원에게는 감봉 3개월 처분만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법인 측이 내린 징계하고 대전시 교육청의 요구는 좀 거리가 상당히 있어 보이죠. 그래서 대전시 교육청은 두 사람에 대한 인건비 지급을 중단 조치를 시켰고요. 그리고 학교 법인 측에 재심이 해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또 재심이 열렸는데요. 하지만 학교 재단 측은 이번에도 대전시 교육청이 요구하는 다르게 행정실장에게는 정직 2개월 그리고 7급 사무원에게는 정직 1개월의 솜방망이 처분만 내렸다고 합니다. 반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공익신고자 판정을 받았던 실무원에 대해서는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고 합니다. 비위가 있는 직원들에게는 경징계를 내리고 공익신고자에게는 상대적으로 좀 높은 징계를 내렸다 이런 얘기인가요 사법적으로 봤을 때도 이미 유죄 취지가 있다고 보고 또 행정당국인 교육청에서도 이런 징계를 강하게 좀 해라 중징계 파면을 해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전혀 그 상황과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전교조 대전지부는 이번에 열린 재심이 위헌 구성이 객관적이지 못했고 또 절차상 문제점도 발견됐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대전시 교육청이 이 학교의 최종 인사권자인 학교법인 이사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고 또 행정실장과 7급 사무원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파면을 그리고 공익신고자인 실무자에 대해서는 징계 수위를 낮춰야 된다 이렇게 요구하고 나섰다고 합니다. 네. 사립학교에 대해서 교육청이 인사권을 강력하게 행사할 수 없다 이런 한계가 또 있을 수밖에 없는 사안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사립학교 인사권은 재단이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대전시 교육청 입장에서도 인사권에 대해서 권고 수준밖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입생 배정이나 각종 지원을 할 때 있어서 이 학교에 직접적으로 좀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안도 있기 때문에 대전시 교육청에서는 좀 우회적으로라도 이 학교 측에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수단이 좀 있기는 합니다. 결국 사학비리 척결에 대한 대전시 교육청의 의지가 달린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말이 사립학교라 그렇지 엄청난 양의 국민 혈세가 지원되고 있는 사립학교는 분명 개인 소유가 아닙니다. 법원으로부터 사법적 판단까지 받은 학래 비위 사실이 이렇게 묵살돼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팟캐스트 하는 것이 힘이다. 정진호 pd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